충의궁 정기룡 장군 기념사업회가 임란 육전의 명장, 충의궁 정기룡 장군과 상주 책자를 발간했습니다. 백족 분량인 이 책자는 임진을 한 당시 동아시아 정세와 조선 실태에서부터 당시 정치 상황과 국방력, 그리고 정기룡 장군에 대한 조선 왕조실록의 내용과 사후평가 등을 담았습니다. 저자인 김홍배 전 육군소장은 자신의 35년 군 경험을 바탕으로 전투에 대해 기술하고, 목민관으로서 장군의 일면도 상세하게 조명했습니다.